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 블록핑할게 가라 솔로 가라 형 내 뒤로 최대한 따라오고 따라오면 말해? 왜? 일단 만들어주게 2연속일 땐 가나요 나 이거 좀 박는다 3,4 보안 아 안되겠다 한거 그냥 가고 일단 한 명 붙는다 나 최대한 올라가고 오케이 죽였다 난리 부르 할 수 있는 상인 뭐야 왜 막혀있어 여기에 어우 틀린다 어 야 아니야 안중렸어 어 형 먼저가 내가 죽일게 어 어 가독 가독 받아 뭐야 이 새끼 나 올라가야돼 아니요 솔라형이 했더니 어 잠깐만 실패했어 한 명 따라잡아올게 아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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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따라잡아올게 이야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자 3대0이구요 보스전니에요 나이스 네 솔라형 따위 연달아 폴드인데 따다다 몰라요 얘네 항상 싫어해요 아 뭐야 어우 스타터가 안돼 아 스타트 안되지 하나 타임 어 야 미안하다 갑자기 갑자기 못했다 고고고고 가자 태안 원투 할 수 있지 난 죽을게 2개 원투 올라간다 그래 포토리가 이렇게 돼야지 나한테 드리프트했어 아 저새끼 너한테 드리프트였어? 어 그냥 포기했네 인생은 그냥 지지겠다는 소리잖아 아 이게 뭐야 이거 나와 태칸님 2등 해주세요 어 해 다 해 아이씨 아깝다 크흐